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이 책을 읽으시는 동안에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요셉 성인처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으면서 하느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과 덕을 본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 가브리엘 대천사의 증언 내가 처음 요셉의 꿈속으로 비짚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선 목재 냄새가 났고 햇빛 좋은 날들이 이어졌으며 어디서나 마리아가 어른거렸어요. 어쨌든 나는 마리아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말해줘야 했지요. 그는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보다 경험이 많은 몇몇 동료천사가 요셉의 꿈을 이용해보라고 조언했지요. 그래서 곧장 그의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한 밤중이었죠. 그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있었지만 몹시 피곤한 상태였기에 얼마 후 잠에 빠져들었고 나는 이때다 싶어 그에게 메시지를 전했지요.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요셉은 일어나자마자 마리아 집으로 달려와서 그녀를 꼭 안아주더군요. 그는 마리아 집을 오가는 길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과도 눈을 맞추던데 그게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배짱이었을까요? 아무튼 그 후로는 누구도 그의 아내나 아기에 관해 그에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나는 요셉에게 할 말이 있을 때면 늘 그의 꿈을 이용했어요. 그는 나에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다가 바쁘다는 듯이 서둘러 잠을 깨곤 했어요. 꿈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마도 잘 알고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신학의 거장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갓 태어난 아기를 팔에 안아보아야 합니다. 그 연약함에 삶의 모든 기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님, 당신은 신학의 거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밤에 바로 그곳에 계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번쩍 들어올린 당신의 두 팔은 최초의 성체 현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갓 난 아기의 연약함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마주한 당신은 하느님의 온갖 권능이 그 아기의 울음과 당신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기쁨의 눈물에 스며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한 인격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비는 아기가 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셉님, 저희에게 그 신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무지를 밝혀주는 건 책이 아니라, 바로 그 아기의 빵끗 웃는 웃음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세상의 온갖 피조물에서 영혼을 알아보는 일에 익숙해지게 해주십시오. 당신 팔에 안긴 연약한 아기처럼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머무시려고 택하신 방법인 그 바스러지기 쉬운 빵인 성체에 대한 사랑을 키우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장치는 가정이었다. 사람이 되신 말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가정,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가정이라고 하면 마치 그리스도교에서나 언급하는 가치련이 여기면서 방관하고 넘어가려는 일이 흔하지만, 가정은 그저 하나의 그리스도교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속한 최소한의 조직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가정은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흔히 가족 간에 벽이 생기고 각자의 마음 속에 앙금이 생기기도 하며 삶 자체가 삐걱거린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으로만 같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에게 서로가 어떤 의미인지를 체험하는 일이다. 나자렛 가정의 힘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저마다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주었다. 복음서만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끈끈한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 나자렛 가족은 모든 것을 늘 함께 했기에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탈리아어로 악마라는 단어에는 갈라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점도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싶거든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를 떼어놓으라는 말이 있다. 가장 쉽게 악의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다. 요셉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을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이들 또한 가정을 지키는 비법을 잘 알게 된다. 일상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으로 이루어진 날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일상을 버거워한다. 대풀이 되는 나날과 의례적인 일들을 두고 불안해하다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거나 다른 일탈을 꾀하기도 한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판에 박힌 일상에서 도피하려는 형태로 저질러진다. 하지만 그 일상에 우리를 기다리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보금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 생애의 전반부 30년은 후반부 곧 3년의 공생활을 위한 긴 준비기간이었다. 우리가 삶에서 강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다. 소소한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우리를 준비시켜서 인생에서 마주치는 더 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원리는 선한 일뿐 아니라 굳은 일에도 적용된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마주치는 작은 일들 안에서 선을 일구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기회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허비하기 쉽다. 모든 면에서 한결같이 선을 일구어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날이 겪어야 하는 자잘한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절감할 것이다. 운동선수가 제대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일상은 앞으로 다가올 삶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일상의 충실함은 요셉이 지녔던 또 하나의 덕목이다. 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 자애로우신 성 요셉님 세상의 그 누구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께 희망을 두며 의탁하니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음을 잊지 마소서 당신은 비탄에 잠긴 사람들에게 늘 큰 운총을 얻어주셨습니다. 병든 이들 억눌린 이들 누명을 쓴 이들 배반당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이 당신의 보호를 청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이다. 위대한 성인이여 그 많은 이 가운데 저 홀로 당신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남아있지 않게 하소서 저에게도 당신이 어질고 관대한 분임을 드러내소서 저의 간청에 늘 귀 기울이시는 당신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 하나이다. 기쁜 소식 전하는 파오로 딸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하 하하